Q. 뭐하는 이유? Q. 왜하는 이유? Q. 왜하는 이유? Q. 재미있었나요? Q. 네! Q. 저희 1차 공연은 여기까지 할 것 같고 Q. 지금 뒤에 있는 레오랑 유언이랑 같이 Q. 저는 로운이라고 합니다. Q. 로운이라고 하고 있고 Q. 아 뭐 얼마나 웃긴 건지 모르겠네? Q. 나 한 웃으러가지, 제가 멘트가 오늘 처음이라가지고 Q. 마무리 짓는 건 처음이에요. Q. 하지만 오늘 재밌었죠? Q. 네! 제가 자기소개하는 동안 멤버들이 모금을 돌거에요 혹시 공연이 재미있었다면 뭐든 천원짜리든 백원이든 카드든 폰이든 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모금되는 돈은 저희 마이크랑 배터리랑 앰플만 하는거 그런 데 쓰고있고 그런데 쓰고있어요 많으면 기후도 하고 저는 저는 론이라고 합니다 r o w o o n 07 이렇게 치시면 인스타그램에 나와요 제발 뜯고있죠 이렇게 나와요 인스타그램에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12월달에 혹시 레오랑 유원이랑 같이 잘 해가지고 앨범에 나올수도 있긴때문에 많이 기대해주세요